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도 초보라서요. 이제 2개월 됐는데 저도 초보라서 잘 모르고 근데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. 집에서 육아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촬영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아기들 아가들하고 촬영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떻게든 최대한 아가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 컨디션을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거니까 촬영하는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 사실 이번에 드라마 찍으면서 감독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 시집 갈 수 있을까요? 라는 말이에요.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게 똑소리 나고 뭐든지 다 알 것 같은데 항상 허당 같은 기질이 많아가지고 사람도 잘 믿고 그런 역할을 해서 근데 매력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더 망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매력이 있는 캐릭터로 저는 좋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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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